오늘도 가보자. 오늘은 누가 가볼까? 진호 가보자, 진호. 잘한다. 잘한다. 우리 영지 걸그룹답게. 명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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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. 세찬이 잘한다. 세찬이 잘하네. 반갑습니다. 저는 개그우먼 이구치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이 3월 3일이에요. 무슨 데이죠, 오늘이? 삼겹살. 삼겹살 데이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오랜만에 오늘 삼겹살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. 오늘 끝나고. 어제도 먹었어요. 어제도 먹었고. 오늘 아침에도 먹었어요. 오기 직전까지 먹었어. 지금 굽고 있어. 애정 굽고 있어. 끝나면 가서 또 먹을 거야. 알겠지? 그리고 제가 요즘 살 너무 많이 찐 것 같아서 살을 좀 빼려고. 그리고 오늘부터는 제가 딱 이거. 이거 딱 하나만 먹을게요. 이거 딱. 이거. 이거 너무 적어요. 그렇죠? 이 정도는 먹어줘야지. 이 정도. 이 정도. 제가 이제. 이 정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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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꺼내야지 너희들이 만족스러운 거야. 아이 그리고. 요즘 인스타에 어떻게 하면 살찔 수 있어요? 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. 잘들어. 그런 거 쓸 시간에 먹어. 레츠고!